안녕하세요. 경화제학 모닝케어 모델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38회를 맞는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38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여성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서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 고초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 있겠지만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작가들, 저도 배우기입니다만 작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또 좋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38회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경화제학 건강기능식품 셀프렉스 모델 김우빈입니다. 아쉽게도 외년 대학로에서 개최되던 백일장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비대면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더 다양한 지역의 여성 문학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8번째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예비 여성 작가님들의 참여와 도전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화제학 노스카나 모델 혜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38회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글자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메일로 글 써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글을 사랑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을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유조희입니다. 제 38회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예비 여성 작가님들의 참여와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동화제약 그리댄트 모델 이승재입니다. 우선은 가을바라기 부는 게 요즘 철지 아주 좋은 기절입니다. 그리고 책은 마음의 고가를 채워주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시 가운데서도 특히 정지용 선생의 시, 향수를 좋아합니다. 향수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골상에 탐해져 있어 더욱 좋아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마로니의 백익장 버클에서 비대면으로 실어집니다. 많은 여성문학인들의 참여와 도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더 좋은 작품들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제 38회 마로니의 전국여성 백익장 개최를 다시 한번 추가 드리고 많은 예비 여성 작가님들의 참여와 도전을 적극 응원합니다. 화이팅! 강렬스도 2 And I'm on a roll